줌 아이디를 간단하게 편집하셔서 보내주시면 어떤 분들은 링크 못하고 들어오신 분들 계세요. 해외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 그러면 링크 못하고 들어오시면 줌 아이디랑 비범만 알려주셔도 줌에 조인할 수 있거든요. 그거 알려드릴게요. 자기 줌에 들어가면 맨 위에 내 개인 회의 아이디 PMI라고 되어 있잖아요. 편집 누르시면 여기에서 개인 아이디를 저 같은 경우는 제 전화번호 중간자리랑 끝자리에다가 영어 선생님이라서 영어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. 회의 암호도 거기 막 여러가지 복잡한 숫자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치고 들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숫자로 영어 선생님이라 영어 영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너무 간단한 그런 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사정이 있어서 링크 타고 못 들어오신 분한테는 줌 아이디와 비번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알려드리면 그분들은 그냥 줌 키고 회의 참가에서 회의 아이디 비번 넣고 들어오실 수 있답니다. 다시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